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메시지를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거기에 계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소 부재하심 세 번째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배웠고 지난 2주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은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 행동에 따른 결과에 평가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는 없다 무료로 런치 주는 건 없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투자해야 뭔가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6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 성경은 그러나 주여 주는 극율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본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죄에 빠지기에 우리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후회와 슬픔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것 두려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일어나신다 기회만 있으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unlimited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unending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사랑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연관지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함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나누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정죄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를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책감,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원수된 사탄이 정죄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 수치감에, 후회에 우리를 계속 또 영적으로 송사하고 공격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고발하는, 고소하는 정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셔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의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겨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지난 날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후회감 수치심에 억눌리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그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지난 날의 그 실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었던 우리의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책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죄의의 무거운 짐을 양심의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이 죄의의 모든 정제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불면증에 여러 가지 두려움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정서적인 불안과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큰 이유는 그 죄의 무거운 짐, 죄책감, 후회, 수치감 지난 날에 대한 나의 그 죄와 실수에 대한 이 정제감의 무게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함에 그런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에까지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심으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선물이나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에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율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에 힘써서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씻고 과거의 업보를 씻고 구원에 도달하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요구합니다 이것을 하라 선행을 하라 두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대신 담당하셨다 던 세상의 종교는 두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던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죄의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행복한 삶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승리하는 삶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Abundant life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진정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행복하십시오 Live a blessed and happy life by becoming more like Jesus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가장 행복해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그 모든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모습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나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런 사인이 교회 앞에 붙어 있다면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다 정돈한 다음에나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 가운데 교회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이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성화의 은총입니다 예레미야 손지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토기장이고 우리를 진흙덩이에 비유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농으로 회전하는 틀에 진흙덩이를 올려놓고 발로 틀을 돌려가면서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신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신다 예수님을 점점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강공케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교훈에 이상한 가르침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 왜 히브리스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감사의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종교적인 규범의 규칙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빠집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이 크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모든 죄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나의 죄의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임할 때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나보다 교회 생활 더 먼저 하신 분 그 많은 교회 생활하시는 이 성도들의 말과 행시를 지켜보면서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구나 어떤 거는 하면 안이 되는구나 배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아, 정말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네, 신교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 저렇게 해야 이게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행동 말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행동 그런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말과 행동 이것에 집중하면서 또 그렇게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말과 행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말과 행동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겉에 보이는 말, 행동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 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종교생활? 그런 종교생활로 전락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과 감사,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 행동, 바른 행동을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이것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적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기쁨에 생명력 넘치는 그런 그 믿음 생활,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적인 규정, 규칙을 지키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생명력을 잃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주의, 종교적인 규범과 규칙에 집착하는 올무에 빠져서 이 영적 성장에서 격길로 빠졌다면 지난 주간 우리 새벽마다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위험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십니다 바리세인은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나쁜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이함과 가늠을 하지 않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세일이는 한쪽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저 세일이 구석에서 자기 가슴을 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일이 그 당시에 세일이라고 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매국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건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감손히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세일이는 하늘이 열린 기도를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세인 그 종교생활에 힘 썼던 자신의 행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저 불이한 사람들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이한 일을 하고 가늠하는 사람들 그런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의미를 열심히 한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 아이다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교생활은 수평적인 관계 대인관계가 그 한계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과 자기의 행실을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저런 나쁜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이한 일을 하고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은 것을 저 죄인의 대명사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었고 하늘이 닫혀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알아주고 자기를 좀 존경해 주기를 바랐나? 그게 아니었다면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독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실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독백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독백에 불과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닫혀서 그냥 수평적인 시각에서 그냥 대인관계가 교회생활의 전부인 수준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세인처럼 타인과 나의 행위를 그냥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보고 나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세일이는 수평적인 시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앙생활이 시작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필요한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세인의 경우에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선행에 힘쓰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그냥 행실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그 교만함, 자기 의리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렸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본문엔 누가 보곤 18장 3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와 바리세인 비유만 아니라 몇 구절 후에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당하실 것을 세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인데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말씀이 저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듣기, 알아듣기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로 무슨 수수께끼처럼 무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언어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것을 평범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 명예욕이 있어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갈릴리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메시야 왕국을 세우실 텐데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하나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것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들이 서로 명예욕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자기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금을, 비즈니스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뻔한지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안전벵이가 일어나고 문등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자기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사사로운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평범한 언어로 세 번째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사로운 욕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 없게 말씀이 가리웠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받아마땅한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후회와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맞이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죄의 짐을 벗겨주시며 모든 죄책감, 모든 후회와 수치감에서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겉에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행실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실과 나의 행실을 비교하는 겉에 보이는 이런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규범, 교회의 관습과 전통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면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사사로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베드로 후세에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빌리퍼서 1장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그렇게 찬양하죠 Even when I don't see God is working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Even when I can't feel He is working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He never stops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 이수님을 닮아가도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기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속에서 나를 통해 더욱 이루어가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가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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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